안녕하세요. 민간임대주택의 기초에 대해서 강의할 분당세무에게 이상덕세무사입니다. 이전 시간 우리가 임대의무기관 준수의무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그런데 이번 시간에는 특별한 케이스 한 3가지를 시청자분들께 소개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소주제로 임대주택을 포괄, 양도, 양수한 경우와 그리고 임대의무기관이 만료된 주택을 진여할 경우 그리고 기존 임대주택이 재개발, 재건축으로 멸실될 경우 임대의무기관은 어떻게 기산되고 어떻게 판단해야 될지에 대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임대주택을 포괄, 양도, 양수한 경우에 대한 문제인데요. 임대사업자 간 임대주택 매매할 경우에는 임대주택 권리와 의무가 그대로 승계된다. 이게 바로 포괄, 양도, 양수에 의한 방법입니다. 따라서 매입해서 신규로 임대하는 경우 임대의무기관이 처음부터 새로 기산되는 게 아니라 권리와 의무가 승계되기 때문에 임대기관도 역시 승계되게 됩니다. 그래서 남은 기관만 채우면 그런 의무를 충족하게 되는데 다만 세법에서 정하는 임대사업자의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민간임대주택 관련 특별법과 무관하게 양수한 날을 기준으로 임대기관을 다시 기산하게 됩니다. 쉽게 설명해드리면 8년의 장기임대주택을 4년만 충족하고 포괄, 양도, 양수한 경우에는 양수인은 남은 4년의 기간만 충족하면 민간임대주택 특별법상의 요건을 충족하게 됩니다. 다만 세제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양수한 날로부터 4년이 아니라 다시 기산돼서 8년 동안 임대의무기관을 준수해야 합니다. 임대의무기관이 만료된 주택을 배우자에게 증여할 경우 임대의무기관이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설명해드리겠습니다. 배우자에게 증여하고 배우자 명의로 신규 등록을 할 경우에는 민간임대주택 특별법에선 이것을 제3자에게 매매한 것으로 봅니다. 즉 양도한 것으로 보기 때문에 임대의무기관이 종료된 이후 말소하고 해당 주택을 제3자에게 양도한 후 동주택을 다시 임대주택으로 등록하게 될 경우에는 다시 새롭게 임대의무기관이 적용된다는 뜻입니다. 기존 임대주택이 재개발, 재건축 사업으로 인해 멸실될 경우 남은 임대기관, 많이들 궁금해하시는 부분인데 이것은 재개발, 재건축 등으로 주택이 멸실될 경우 의무기관이 남았다 하더라도 자동으로 종료가 됩니다. 그래서 멸실된 주택 이후에 신축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주택을 새로이 취득하는 것으로써 과거 멸실된 주택과는 연속성이 없다고 봐서 건설기관, 즉 재건축, 재개발기관도 역시 의무 임대기관으로 치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새로운 주택을 취득하고 다시 임대사업자를 등록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나 세법에서는 조금 다릅니다. 세법에서는 세제 혜택을 적용받기 위해 신축 주택 취득 후 남은 임대기관을 채우면 처음 이제 우리가 재개발, 재건축 임대기관과 그리고 그 이후에 신축 주택 임대기관을 합산해서 의무 임대기관으로 보기 때문에 이 점은 유의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리모덽 하는 동안 임대사업을 우리가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럼 이때 과태료가 부과될지에 대해서 궁금한데 이것은 이제 주체에 따라 좀 다릅니다. 임대사업자의 의도에 따른 경우에는 임대 의무기관을 충족하지 않았기 때문에 과태료가 부과될 수가 있는데 조합 등 공동으로 추진할 경우에는 이때는 과태료 부과 없이 임대 의무기관이 종료가 돼서 말소될 수 있습니다. 이상 7강 사례별 임대 의무기관에 대한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